감사합니다. 이제 시상식을 곧바로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더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중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 시청 직원분들께서 오셔서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대시비를 3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영 감독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대시비를 7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소리가 조금 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조금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우리 김용만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현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현주님 오늘 저희 대한민국 가요일 총리원 앞에 입명장 수요 한번 하시고 시상식 하겠습니다. 임명창 장희준 기아를 대한민국 가요일 총리원 앞에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가요일 총리원 앞에 경상남도 제장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 가요일 총리원 앞에 의장 황계원 1위입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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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시시기 바랍니다. 김인형님 빨리 나오세요. 상장 대상입니다. 김인형님. 위보께서는 대한민국 가요의 청년합회가 주최하고 홍보관론 대표자에 비해 대한가요전문작곡가협회가 후원한 제17회 험계호정론가유지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 기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 가요의 청년합회 회장 작사 작곡가 험계호 등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가수인 정신을 하시겠습니다.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박수인 정신을 하시겠습니다. 박수인 정신을 하시겠습니다. 박수인 정신을 하시겠습니다. 박수인 정신을 하시겠습니다. 성명 김인형 기합대상은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 가요의 청년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 대표자협의회 대한가요전문작곡가협회가 후원한 제17회 험계호정목가유지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입상할 기 가수인 정신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 가요의 청년합회 회장 황계호 대한바요전문작곡가협회 회장 황계호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정순환 심사위원님 앞으로 모십니다. 정순환 앞으로 나오세요.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만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금상위입니다. 조규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규일 행사협조회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가족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장금상조규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상입니다. 김정숙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김정숙님 뭔가요? 빨리 오세요. 은상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김정숙님 축하드립니다. 한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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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나오세요. 세시공간대 네 내용과 같습니다. 동상 한춘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박 이주연 정여상입니다. 이주연님 나오세요. 이주연님 빨리 나오세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정여상 이주연님 축하드립니다. 감상드립니다. 네 장여상 네 장여상 한 분 더 있습니다. 임장섭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장섭 네 부탁드립니다. 내용 받습니다. 장여상입니다. 인기상입니다. 성한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한환 인기상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너무 안좋게 하고 감사합니다. 성장인 기상입니다. 성한환 시상해 주신 우리 정여순환 심사위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전국가유제를 빛내주시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00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17년자 인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홍교전국가유제 제17회 홍교전국가유제 홍보모듈 겸 홍보대사 우리 박지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운 위로 많이 역할을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2부 2부 진행에 앞서 1부 4회를 맡아주신 우리 김효실 가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가셨나요? 자 그러면 2부 축하공연 진행 우리 명예가수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wavelengths 부추ere 3부 2부 4 NO 1부 0 0 0 3 vegan är